여자들이 좋아하는 선물 고백할 때 주는 선물 고백할 때 쇼핑몰 선배님, 저 뉴스 원고 안 왔는데요. 얘기 못 들었어? 무슨 얘기요? 국장님 진짜 자기가 먼저 얘기한다고 해놓고. 무슨 얘기를요?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자기가 한다고 했다니까. 국장님, 제 원고가 안 들어왔습니다. 나 책상 정리 거의 끝나간다. 너 때문에 또 집어던지기 전에 나가. 제 원고가 안 왔습니다. 당분간 줄 수 없어. 휴가가. 저 휴가기 안 냈는데요. 내가 냈어. 왜요? 자격 없어. 휴가 갔다가 오지마. 알겠습니다. 저 내일 본부장님 만나겠습니다. 본부장님도 휴가 가라고 하시면 다음날 사장님 만나겠습니다. 야 인마 주환아! 저 신입사원 오티 때 국장님이 그러셨죠? 야 이 자식들아. 니들이 뉴스야. 절대 고개 숙이지 마. 빳빳하게 다녀. 기억하시죠?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.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 오래 anniSp incorpor付UE